음력 1월 15일인 이번 주 토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해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하회마을에서는 새벽 화산의 선앙당을 시작으로 국신당, 삼신당에서 차례로 동재를 올리고 양진당, 충효당을 도는 지신밟기 탈춘마당과 달집 태우기가 이어집니다. 옛 안동군청 터인 웅부공원에서는 수령 800년 된 느티나무 신목에 안동시장이 제사를 올리는 안동부 신목 제사가 23일 밤에 진행됩니다. 이밖에 영주 선비촌에서 성하 성북 줄다리기가 재현되는 수능 초군청 민속 행사가 예천 한천체육공원에서는 청단 노름 공연, 달집 태우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